근데 깨나보니까 2주나 훨씬 지나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모습도 이상하고 고시원방도 내 방 아니라고 하고 잘 들어 선아 너 말이오 귀신 씨였던 겨, 빙이 말이오 빙... 빙이? 너 괜찮아? 너 정신이 좀 들어? 예, 저기... 셰프님이 여기를... 아니, 근데 저기... 어디, 어디예요? 병원이야 인마 너 정신을 잃었었어, 열이 너무 나서 열이요? 야, 너 무슨 애가 그렇게 열이 나가지고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고 있냐? 예?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얘기를 하든가 아니, 이제 얘기를 했지 일단은 모른 척이야, 응?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어 멀쩡하네, 나봉사? 이제 괜찮아? 열은 내렸어? 에이, 다 들리면서 왜 모르는 척이실까? 나 보이잖아 나 보이지? 나 안 보여? 너? 보일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이, 이름이 거룩해 에이, 그거 소용없는데 인연 차트 다 극복했는데 씨 오면 나라에 맞추면 약발 없다니까, 나봉사 야, 2주 동안 네 몸에 있으면서 주고받은 정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세겠다냐? 말하는 귀신 뻘쭘하게? 그래도 그 요물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그냥 강하게 나가야야 눈 똑바로 뜨고 난 만만한 인간은 아니다 호통을 치란 말이여 어? 어, 지금 다 보는 거야? 그래, 이렇게 아이콘택 하니까 좋잖아 또또딜맘만, 만만하게 보자 야, 내가 진짜 토까넣고 부탁 한 번먼터 하자 어? 내가 진짜 사정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한 번만 더 네 몸 좀 빌리자 어?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제발 한 번만 아아 안돼 안돼 절대 안돼 야야야 너 왜 이러니? 아, 진짜.... 진짜 안돼 난, inherent게 보지 마 나, 다시는 내 몸에 미에에게 안 놔둘 거야 절대 야 야 야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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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자 아 너 넌 도대체 뭐하는 기집애냐? 어? 아니 어째길래 불이 났냐고 큰 불 났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다 돼지 바비큐 될 뻔한 거 아니야? 얘기나 들어보자 어쩌다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어? 나 너무 무서워 빙이 되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이 나 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 싫어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 아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저기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야? 직원 복리 후생 챙기러 네? 내가 볼 때는 너 정상 컨디션이 아니야 솔직히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일하는데 또 지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돼 네